조중달의 조의출수 그 다음에 여기에 없지만 조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여백에 메모해 두시고요. 조중달의 조의출수 조의출수 기억나죠? 그래서 얇은 옷을 물에 입다가 물에 젖어서 나오면 신체 굴곡이 보이는 거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의상의 옷주름, 조의출수라고 해요. 6세기에 활동했던 조중달.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지. 오래간만에, 3주만에 이론 공부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 다음 연기에서 당나라 안정된 정치, 경제, 체제 그러니까 봉건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당나라래요.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송나라 이렇게 된다는데 안정된 정치, 체제고요. 중국이 고유한 문화 위에서 서역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를 융합해서 독특한 문화 형성을 했던 시기이고 유가, 도가, 불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주로 불교가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훈고학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우아한 인물화의 형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청록산수, 체제산수가 주종을 이루었다. 여태까지는 주종을 이루었다. 인물화, 염입번, 궁정회화, 역대 제왕도 역대 왕의 초상화이고요. 주대종소기법을 사용했고 사실적인 공필화, 공필화를 밀채라고 해요. 밀채. 그 다음에 오도현, 오도자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신선도라든가 산수화도 많이 그렸고요. 백몇법을 주로 많이 해서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인물도 그리고 산수화도 그리긴 했는데 인물에서는 오대당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조가양, 조가의 양식 조의 출수하고 오가양, 오가의 양식 오도자의 오대당풍 이게 아주 쌍벽을 이루는 묘법이다. 일어나는 것만이 음 감사합니다.